안녕하세요. 초보 엄마입니다. 오늘은 별이랑 대전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가보려고 해요. 요즘 별이가 붙죠. 동물이랑 움직이는 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동물원이랑 아쿠아리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보려고 합니다. 대전 아쿠아리움은 1, 2층은 아쿠아리움으로 되어 있고 3층은 동물원으로 되어 있대요. 그래서 실내에 동물들이 좀 갇혀 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한번 가서 보려고요. 이왕 가는 거 별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. 아 그리고 오늘은 저희 남편도 함께 갈 거예요. 물론 영상이 많이 담기지는 않겠지만 마침 남편이 연차가 남았다고 해서 제가 휴가를 쓰라고 재축을 했죠. 그래서 오늘 가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아쿠아리움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영상 시작할게요.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내 뱅은 뱅 뱅은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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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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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소리가 아닌데?